137기 정혜령입니다. 저희는 강사 과정을 2주 동안 아주 재미있게 배웠고요. 그리고 평소에 쓰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됐고 부분 부분 알고 있던 부분을 전체로 연결할 수 있는 과정을 배우게 돼서 너무 기뻤고 그 다음에 같이 오신 분들도 서로 많이 도와주게 돼서 서로에게도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. 저희는 선생님들이 각자 글쓰기라든지 강의라든지 조직관리에 이 부분들을 서로 쓰는 방법도 공유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